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헌금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산물에 대한 수확이나 어업도 1년에 조업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 추수감사 헌금도 다른 헌금에 비해서 조금들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 헌금은 다른 헌금들에 비해서 많으니까 목사들이 추수감사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소득을 전부 헌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각 개인들의 자유지만은 그 헌금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서 쓰는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도 목사를 위해서 쓰고 또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헌금으로 들어온 돈을 어디에 쓰고 또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밝히면 좋겠지만은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지출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 마치 불경한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목사가 돈을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장로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쓰냐고 이야기하시지만은 조윤기 목사 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지금 명성교회나 그런 대형교회의 예를 봐도 사실 장로들은 바지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장로가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쓰고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자 하는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간섭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형교회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어느 장로가 그렇게 반란 비슷한 짓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 중직을 맞지 못할 뿐더러 말만 장로지 장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목사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는 목사의 최측근이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돈을 쓰고 또 돈을 관리할 뿐이지 그 사람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운영방법을 절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장로는 당연하게 목사의 은총을 받아서 약간의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목사가 헌금에 손을 대는 것만큼 장로들은 절대 헌금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자살한 명성교회 장로처럼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추수감사 헌금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그 추수감사를 어떻게 축하를 하고 또 교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설교하는 것을 꾸미는 것도 성도들이 자기가 지은 작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사다가 교회를 꾸미는 것이고 목사나 교회가 돈을 내서 그렇게 교회를 꾸미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꾸미는 것도 성도들의 몫이고 또 헌금을 내는 것도 성도들의 부담이지 교회가 추수감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약간의 음식비를 더 드리는 것하고 또 교회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일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는 그나마 떡도 주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떡을 줬는데 그 떡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맛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도 떡을 좀 사다 먹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떡을 사다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떡국 떡은 사다가 가끔 비상식량처럼 떡국을 끓여 먹기는 하지만은 인절미든 수수떡이든 아니면 시루떡이든 어떤 떡을 사다가 먹는 예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지 특별하게 떡을 사다 먹는 예가 없지만은 막상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100주년 교회에서 주었던 떡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주는 시루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예배당의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떡을 쌓아놓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렇다고 한 군데서 몇 개씩 가져가는 사람들은 없었고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떡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씩 얻어도 적어도 대여섯 개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떡을 얼마나 먹겠다고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희도 교회 갔다 돌아오면서 마침 출출할 시간이니까 떡을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였던 교회에서는 떡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인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시시껍적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기가 박사인 것을 시간 날 때마다 자랑을 하고 어느 야간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번 한 것 가지고 자기가 교수라고 늘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웃기는 설교는 자기가 가진 박사학위와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죠. 교수직을 모두 줄 테니까 젊은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지도 않고 한글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는 그런 시시껍적한 목회학 박사와 야간대학교에서 고작 한 학기 강의를 한 것을 가지고 교수라고 떠드는 자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것과 젊음을 바꾸자면서 자기가 박사이고 교수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칭찬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닐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에게 대접도 잘하고 섬기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가 저를 좋아했으면서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는 제가 성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인기가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목사니까 무조건 성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엉뚱하게 집사가 성도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젊은 사람들은 모두 유집사님과 같이 되는 것이 자기의 목표고 유집사님이 자기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추수감사절날 떡도 돌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도 다른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에게 떡을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립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넉넉하게 들어오는데 추수감사절에조차 떡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서 제가 집사람에게 의논을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목사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저희가 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단칼에 떡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칭찬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천국이 진주와 금이 있고 보석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조금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구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냥 영생이 있는 곳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추측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지 성경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지위가 있고 또 사람의 귀천이 있고 또 천국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차별이 있다면 그런 곳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한 곳이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쁜 집에 살고 이 땅에서 귀했던 보석과 금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가치가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저는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겠다는 이유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이미도 칭찬은 넘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칭찬을 받을 만한 생각도 없었고 단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성도들이 떡을 나누어 먹는 추수감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가 한다는 이야기가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를 했고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내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목사에게 충성을 하라는 이 따위 것들만 성도들에게 강요를 했으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불쌍하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정말 교회를 잘못 다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여러 목사들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목사가 정말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헌금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헌금을 낼 때는 아까운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만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얘기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지 달리 무슨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나마 좋은 목사들입니다. 못된 것들은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목사는 매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댓글에 쓰여 있는 것도 봤습니다. 추수감사가 정말 그렇게 기쁘고 축하해야 될 만한 일이면 교회도 그렇게 기쁘고 축하할 만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추수감사를 같이 기뻐해야지 성도만 헌금을 내는 것으로써 추수감사를 축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